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7편, 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자기 가지고 이름을 지은다고 했었을 때 맨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그 모양새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형들이 중요성을 갖는 게 그 기형으로서의 뜻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특이한 기종, 기형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정말 수천만 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변화된 기종이, 기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거나 특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거.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명나라 대명 때만 몇 종류 골라서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을 기형의 시대적 특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대를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품종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예를 들면 밑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천구병 하면 대명영락 때 처음으로 개발한 신품종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물건으로 계산하면 제일 처음 만든 거죠. 영락제 때. 그래서 그 이후는 계속 만들 수 있죠. 선덕부터 시작해서 정덕부터 청나라 때의 강의, 옹정, 권륭 이렇게 다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영락제 때 처음 만들었는데 원나라 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청화를, 천구병을 원청화가 있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면 조금 역사성에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징적인 기형들 몇 개를 한번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쭉 읽어보면 홍무제 때는 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춘수라는 전서체로 쓴 관지는 아니지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매병이 있어요. 매병 모양새도 좀 다른 매병하고 독특한 매병이 있는데 그래서 홍무제 때는 연호관지를 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또 대명 홍문연제 이런 관지가 쓰여 있는 도자기를 보시면 방을 해도 조금 잘못 방을 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락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천구병이 있고요. 굉장히 보기 힘든 기종인데 압수배가 있습니다. 압수배는 손으로 꽉 잡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쓰는 작은 잔인데요. 왜 그 압수배가 중요하냐면 전세에서 내려오는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걸 전세라고 하거든요. 전세에서 내려오는 그 기종 중에 영락연제라는 관지가 있는 아주 독특한 기종이고요. 전 세계에 몇 점이 없습니다. 거의 한두 점이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게시만이라고 있습니다. 게시만은 이제 닭의 뭐 그런 하트 모양으로 기종이 생겼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연자완이라고 그러는데 연꽃의 과실같이 생겼다. 그래서 게시만인데 뒤에 그 완의 외면에 연판문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쭉 칠을 해서 한 특이한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에 나오겠지만 그런 게 있고 편평대우라고 또 새로운 기종이 있는데 이 영락제 때하고 이제 선덕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영선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선을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선 불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도자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후세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시대에 소마리청의 아름다운 색채를 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선덕이라고 쓰였습니다. 화요라고 있습니다. 화요, 어루준, 무당준 이런 기종들이 있는데 영락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덕대 또 이렇게 똑같이 썼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락선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선 불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덕 때부터는 보통 대명선덕연제라는 해석체 관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관지가 있는 것은 선덕제라고 봐주는 거지 영락제 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락선덕은 도자사에서는 최고봉의 수준이다. 시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도 사진에 나오겠지만 화요는 그냥 글자 그대로 물뿌릴 요자이기 때문에 꽃에다 물을 주는 용도입니다. 이게 손잡이가 있고요. 지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어루준은 고기 잡는 통발 비슷하게 생긴 그런 준입니다. 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술을 담그는 그런 도구로서 쓰였기 때문에 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당준. 준은 호, 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준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당이 사다리 당자인데 중간에 사다리가 없다. 걸려있지 않고 쭉 통과된다 이런 뜻이고 이따 기형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시를 올려놓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접시를 올려놓는 용도로 쓴다고 하고 그리고 홍치년대 들어가면 제갈완이라고 특이한 기종이 있는데 제갈완은 술을 마실 때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안주 같은 것을 놨을 때 그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더운 물, 끓는 물에 놔도 밑에는 물이 들어가고 위에는 편편하고 제갈완은 일반적인 낮게 생긴 반하고 이 크다란 완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따 그림하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덕년제의 또 특이한 정덕년제는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그런 황제였는데 수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절에 나와 있던 서아시아 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의자 비슷한 겁니다. 북하고 비슷한데 북을 세워놓은 형태 그래서 수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나라 때는 이걸 계량해서 양돈, 서늘할 양자를 써서 양돈. 왜냐하면 도자기이기 때문에 앉으면 대리석처럼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좀 쓸 수 있게 계량해서 아마 나온 품종이 그런 양돈이라고 불리는데 결론은 의자 같은 겁니다. 의자나 이렇게 조금 축소시켜서 관상력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양을 많이 놓아서 그런 것도 정덕년제 때 처음으로 신품종을 개발한 거죠. 또 만력제 때는 통병이라고 해서 그냥 그야말로 통입니다. 통자로 쭉 내려간 거죠. 위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다른 말로 상태병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상태병. 상은 코끼리 상자고요. 퇴는 넓적다리 퇴자.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기억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냥 통으로 내려왔죠. 다리가 통으로 딱 내려온 상태병이라고도 합니다. 벽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납작하게 거기다가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이렇게 나무로 장식을 해서 벽에 걸어놓는 그런 걸 벽병이라고 하고요. 연화식반도 특이한데 연화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도자기에 살려서 아마 연꽃잎이 하면 16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에 있습니다만 그런 식을 만력제 때 신품종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대에 맞는 기종이 있는데 이 연대의 기종을 뒤로 가면 괜찮은데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홍무역락, 선덕, 홍치, 정덕, 만력제 때 신품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통병이 만력에서 만들었는데 관지를 갖다가 선덕을 관지를 써서 통병은 대명 선덕연제 관지가 있기 때문에 선덕제 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성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품종을 당대, 시대마다 기억을 해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제가 서두에 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잘 알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당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저도 초창기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사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물론 현금화를 못 시키고 그냥 있기 때문에 손실은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싸구려로 해서 그냥 마음부터 유철 없이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그냥 오프라인 경매장 가서 던지면 되지만 그러기는 싫고 제가 도서를 시작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전사도자기뿐만 아니라 섭취 도자기는 사지도 팔지도 않으면 시장이 계속 투명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은 명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값이 안 되니까 소장가들이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고 맨 그냥 마음부터 유철 없이 그런 기물들만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떼묻히고 그래갖고 고도자기라고 해서 팔기도 하고 지식을 갖추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명품, 신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성이 있는 명품들은 계속 소장하고 계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골동은 원래 값이 없지만 값이 또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값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우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5, 6년 전에 예를 들면 싸게 사서 5만 원을 샀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마음부터 유철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2, 3만 원에 낙찰이 되겠죠. 아니면 낙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야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중국 도자기를 좋아하고 중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한 거라 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거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성의 있게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품종을 기억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생각나는 거요. 책에 있는 것만 써봤고요. 나중에는 이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대명 홍보 때부터 왕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시대의 특징, 문양 이런 걸 책도 지금 보고 있고 정리를 좀 하는 중이라서 그 사이에 기형 생각이 나서 한번 오늘 대명 시대만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또 청나라 때도 한번 하고 또 고도자도 한번 훑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아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일 기형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기술에 따라 공예 기술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고춘 병을 이제 예를 한번 드러놨는데 옛날에 옥고춘 병은 이제 송나라 때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도자사 그러면 뭐 삼국시대부터 뭐 남북조 시대부터 많긴 하지만 진한 시대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건 보통 송원명청이죠. 송원명청. 그래서 송나라 때하고 원나라 때까지는 옥고춘이 좀 목경이죠. 경부 부분, 목 부분이 호리호리합니다. 그럼 이제 아주 뭐 날씬하게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또 복부도 조금 날씬한데 이제 명나라 때부터 홍무째 때 있다가 사진 보여드리면 통통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종만 딱 보고서도 어, 이거 송원때 거네? 어, 이거 저기 명 이후에 청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통통한 걸 가지고 뭐 이거 원청하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책을 한번 책적으로 한번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영상을 뭐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편집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책을 활용합니다. 책이나 이제 도록이나 이런 거, 사진들. 제가 있는 기종, 기물이 이제 있으면 또 그걸 보여드리는데 책이 왜 정확한가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쇄물로 나온 것이고 이 책의 저자는 중국 분인데요. 굉장히 중국에서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거의 최고봉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또 박물관이나 이런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진품, 쩐덕. 그 사진을 놓아놨기 때문에 사파로 그 사진을 본다고 하는 것이 진품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런 매체보다는 책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책 제목이나 이런 것은 뭐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저자하고 뭐 이런 것을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대명 홍보제 때부터 시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명나라 때는 그냥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 위에 보이는 관탄민소. 관여에서 민요에 하청을 주기 시작했다는 관탄민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민경시 이제 관하고 관여하고 민요가 시장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가 경쟁관계 또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도자기 하면 뭐 거의 최고봉 세계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청하자의 발전면에서 볼 때 세 가지로 이제 나누면 이제 시대적 상황이죠. 지금 기형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책자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이제 홍무와 영락 선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기는 정통경태천순인데 그것은 제가 옆에서 썼지만 공백기입니다. 정통제하고 천순제는 동일한 인물이죠. 오일아트 아닌가 그런 란 때문에 경태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컴백해서 천순이라는 또 연호를 쓴 황제죠. 정통천순.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 이제 후반기는 성화, 홍치, 정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기는 이제 그야말로 명나라의 도자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나라가 경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기라 혼란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택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정, 용경, 말령. 그 다음에 태창, 천계, 숭정.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중, 후. 이래서 세 개의 이제 시대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홍무제 때 여기 홍무라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홍무제 때 뭐 많은 도자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패스하고 특이한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를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 부분에 춘수라고 전서체입니다. 전서체로 이름이 쓰여 있는 그래서 그냥 춘수매병, 춘수매병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화, 춘수명. 명은 이제 이름을 썼다는 거죠. 청화, 춘수명, 매병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병도 조금 어딘가 모르고 좀 어색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매병하고는 좀 허리 부분이 돼서 다른 건 허리 부분, 그렇죠. 맨 밑에 부분에서 쭉 그대로 내려가는데 얘는 다시 또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이게 이제 춘수매병인데 제가 여기 줄을 쳐놨는데 어깨에 전서로 춘수, 그러니까 봄춘자의 목숨수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장수하십시오라는 아주 길상언어죠. 썼는데 홍무 청화정에서는 유일하게 아주 이렇게 정연하게 전서명을 쓴 작품이다. 이 같은 유형의 춘수명, 매병은 전세하는 것이 전세계에 딱 네 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점은 국내.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두 점은 일본과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도난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건데 일본과 영국에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춘수매병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장에서도 방품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춘수매병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소장하고 싶다 그러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적정한 가격. 그런데 그래도 마구잡이로 생산한 것보다는 피부나 이런 굽 상태를 잘 봤을 때 조금 연대감이 있는 것을 소장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꼴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락제 때 천국병. 천국병은 달리 특별하게 보여드릴 것은 없습니다. 천국병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다른 천국병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건 청나라 때 걸릉제 때 건데 이렇게 생긴 기형은 천국병입니다. 천국병. 천국병은 다른 것보다도 천국병이 왜 천국병이냐. 천국병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명영락조 때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천국병은 맨 위에 서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천국병이 됐는데 이 천국병은 이름이 천국병인 게 여기 있네. 천체구형. 천체성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 모양새가 동그랗기 때문에 천체성구. 천국병 이름이 여기 이름을 등명, 얻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뜻은 천원지방입니다. 천원지방. 티앤위엔 띠팡 이런 거죠. 티앤위엔 띠팡.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는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지혜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국병이라고 하고 이것은 명영락 때 처음으로 시작했다. 신품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뜻은 천원지방의 뜻이고 이름은 천체성구에서 나왔다. 이 정도 알면 아주 딱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영락제 때는 천국병이 있고, 압수배가 있습니다. 압수배. 그 유명한 압수배인데. 이게 압수배입니다. 여기 압수배. 잠깐만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 사진은 지금 옆으로 뚱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작아서 여기 구경이 9cm라고 나왔는데, 9cm만 이 정도 되는 거죠. 손 안에 딱 들어갑니다. 높이도 딱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손 안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배입니다. 저기 한자가 압축할 때, 압력할 때 압자죠. 손 안에 딱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양은 여기 전지연화문인데, 당초문하고 전지문은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라는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당초문도 마찬가지고. 덩쿨이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길상의 의미로 영생 불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재화도 모이고, 끊임없이 오래 살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전지문이라고 하고, 이게 잘라져서 한 송이, 두 송이만 나오면 절지라고 합니다. 가지를 잘랐다 그런 거죠. 그런 용어들은 중국 도자기를 애호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씩 습득해 가면서 다 외우셔야죠. 많이 보시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압수배의 모양새고,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안쪽 모양이 없는데, 제가 관지 이야기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이 안에, 이 내면의 사자들이 비단공을 두 마리가 굴리는 그런 문양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의 비단공 안에 영락연재라는 전서체로 청화로 쓰여진 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특이한 거고, 영락제 때는 거의 관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세하는 관지는 아마 압수배가 유일하지 않나. 그리고 화양간이라고 해서 눈꽃송이, 눈꽃송이 관지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화로 된 게 있고, 금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또 사진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압수배를 한 번 봤고요. 또 게시만인데, 게시만은 여기 또 바로 밑에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 게시만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주 문양이 특이하죠? 이 밑에 부분이 연판문입니다. 연판문이라는 게 연꽃의 꽃받침이죠. 그래서 이 기물의 이름은 청화화해당초문. 한글로는 당초문이라고 해설하시는 분이 써놨지만,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청화, 전지, 화해문, 게시만, 닭의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이 밑에 보면 아래의 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설명입니다. 설명, 이렇게 보시면 빛의, 잠깐만. 그래서 수도박물관에 있는 청화화해, 전지화해문 게시만은 내벽 구연부의 한 줄의 해수문대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왜 게시만이냐면 바닥 안에 게심형, 하트형의 돌기가 있어서 얻어진 이름이고, 영락시기의 창소, 처음으로 소송됐다, 이런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두 종류가 주로 보인다, 이런 거. 박물관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게시만 한번 알아봤고요. 도록이나 박묘영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편평대호는 좀 특이한 건데 여기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편평대호인데 이거입니다. 이게 청화 전지화해문 편평대호. 다른 말로 여기에 써져 있는데 자라병, 와호, 누워있는 호다, 이런 말이죠. 영락시기에 새로 나온 기종으로 대북 고궁박물원,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원의 한 점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잘 봐주시면. 이 뒷면이 유약이 안 밟는 상태의 그냥 무지로서 바닥이 그냥, 뒷면이 이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굽같이 생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볼록하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누워있다 그래서 와호, 혹은 자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하는 기물이 단 한 점뿐이 없다고 하니까 가격이야 없는 거죠. 무가지보라고 합니다. 가격이 없는 보물을 무가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제 때는 특이한 기종이고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선덕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선작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기종을 보시면 이게 영락대도 있고 선덕대도 있습니다. 모양새가 손잡이가 있고요. 물을 많이 담아서 꽃에 물을 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전지, 청화, 전지, 화해문 여기는 용병이라고 써 있죠. 용병. 용의 모양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다. 손잡이 병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 하려면 중국어도 필요하지만 우선 한자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게 용의 손잡이를 가지고 화요, 꽃에 물을 주는 용도다. 아주 상당히 색택이 소마리청의 아름다운 색택이 아주 그대로 반영이 된 명품입니다. 실물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화요고요. 어루준을 한번 보면 그래도 책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섭취들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책이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이거 무당준부터 볼까요?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무당준입니다. 무당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안이 쭉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단당자, 사다리당자죠. 계단이 없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접시 같은 걸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접시를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접시반자에 좌대, 받침대라는 뜻이죠. 좌대, 좌자를 써서 반좌라고 합니다. 반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루준 한 장 보여드리고 선덕대가야 나오나. 여기도 안 썼지만 이 기종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할 장자인데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덕대의 오리지널 선덕대 처음으로 나온 기종입니다. 이제 나중에 도록 같은 데는 이제 걸릉제 때도 많이 나오는데 옹정제 때하고 이거는 오리지널은 선덕대 시작한 신품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성루준이 있지만 성루준은 패스하고 밑에 있는 게 어루준입니다. 청화, 권초문. 이게 권초문이죠. 우리가 유명한 권초문 내지 당초문 맞습니다. 당초문, 권초문, 의초문. 아무튼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금은보와 재화나 수명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 길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격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격, 그물망자죠. 그물처럼 이렇게 돼있다 해서 사격망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구연부 쪽으로 들어와서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고기잡이 용도로 썼던 그런 청동기종을 이렇게 방을 해서 도자기로 만들어낸 거죠. 영락제 선덕대. 그때 유행했던 기종입니다. 유명한 기종이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기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위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걸리니까 못 빠져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 것에 잠깐 보시면 석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석류준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선덕대 때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오리지널인데 이제 신품종은 아니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홍치년대. 홍치년대는 제갈로안이라고 있는데 홍치년대는 제갈로안이 모양새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시하고 큰 완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은 거래서 이 부분이 비어있어요. 아래 완 부분이 비어있습니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걸 이제 오만큼을 뜨거운 따뜻한 물에다 놓으면 물이 이제 일로 들어가죠. 그래갖고 여기 반 접시 반 위에 있는 음식을 이제 따뜻한 상태에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홍치 시대에 전대에 없던 유일한 기물인데 밖은 깊고 안은 얕은 제갈로안이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설명을 붙여놓은 거고 홍치대는 이제 제갈로안이 이제 좀 있었고 정덕대는 이제 수돈이 있었는데 수돈은 여기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박매형감에서 이제 한 장을 뜯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뜯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이제 기종이 이제 수돈이죠. 여기도 한자로 수돈이라고 썼습니다. 수돈은 이제 비단수자에 이제 의자돈자인데 그래서 청화, 화조, 포수, 수돈 포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또 여기에 이렇게 수면문이 있죠. 짐승 숫자에. 짐승들의 이제 얼굴을 수면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락 같은 것도 달려있어요. 붙였지만은. 그래서 여기 포수가 무슨 보수보수 그러는데 정확한 한자는 포수입니다. 포수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이제 한옥에 살면 앞에 대문 가면은 이제 손잡이에 이제 이렇게 짐승 모양이 붙어있죠. 손잡이를 이제 이렇게 딱딱 두들기면서 이리오노라 할 때 그 손잡이 기억나시죠? 대문에 있는 거. 그게 포수입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 포수입니다. 그래서 포수가 붙어있는 수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양들을 아름다운 문양을 세우고 이 위가 이제 평평한 게 있고 좀 볼록 나온 게 있는데 평평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앉아서 의자 용도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는 양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앉으면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무더운 날씨 지금같이 무더운 날씨에 좀 이제 더위를 좀 시키라는 뜻에서 많이 생산해서 이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돈이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력제 때는 이제 통병 말력제 때는 이제 통병 통병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통병이 시간은 아주 굉장히 금방 갑니다. 우선 이제 여기 아주 멋있는 이제 여기 연화형 반 16 이게 이게 이제 연꽃이 이제 16개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해서 이건 뒷면이고요. 뒷면입니다. 대명만력제제 뒷면이고 위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도자기들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매자기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방품으로 또 이런 이제 특이한 기형을 이제 창소했다. 누가 말력제가 이런 기종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또 여기도 있네. 이런 상태가 이제 통병입니다. 이런 상태에 제가 이제 명나라 때 통병이 지금 잘 안 나와서 숭정제 때 건데 말력 다음이 이제 뭐 그 태창 그다음에 천계 숭정이니까 명나라 말기 때인데 이것도 이제 숭정제 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통병이. 대나무 저기 코끼리 뒷다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상태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종입니다. 아무튼 크고 깁니다. 높이 44cm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력제 때 창소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신품종이기 때문에 숭정제 때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청나라 때도 강의제 때 많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말력제 때 나왔는데 이걸 뭐 선덕 관지를 써갖고 이거 선덕제 때 나온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력제 때 처음으로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대표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벽병은 지금 이게 샘플이 좀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자료의 하단부에 있었던 옥고춘병이 얘는 이제 송나라 때 북송 때 옥고춘병이죠. 여기 요지는 정효고요. 또 그 근데 얘는 이제 명대 홍무대 이제 국화문양이니까 홍무제 때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종하고 다른 게 얘는 뭐 이렇게 아주 좀 복부가 좀 통통하고 목 부분도 가느다라 치는 않습니다. 가느다라 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원 저기 옥고춘병은 아주 기따랐죠. 기따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명확하다. 차이점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덕제 때도 새로운 품종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필산이라고 해서 그 붓 같은 걸 이렇게 옆에 걸어놓는 건데 요것도 정덕제 때 기물인데 정덕제 때 만들었습니다. 요걸 신품종.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휴 오늘 뭐 40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애호가들이 공부를 하면서 특이한 기종들이 뭐가 있는가를 알고 있으면 다른 기종하고 비교할 때 좀 유용할 것 같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40분 동안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형을 이제 청나라 때 것도 한번 몇 개 찾아가지고 다시 또 사진을 또 보면서 또 다음번 8편에서는 한번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늦으신가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영상 또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